호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자빵, 산림경제, 코사신서, 식료참용 등 4가지 문안의 방법이 나와있고요. 기미용,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양문입니다. 뱀이 한마리를 해서 술이 발효되면서 사용한다 되어있고요. 조립법, 미술빗기, 덧술빗기, 3단계, 3단계에서 총 6단계로 되어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상동,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 법과 같다. 상동이라는 것은 자추법에 나와있는 방법과 같다는 뜻이고요. 조립법은 1. 쌀 한마리를 빚으려면 호두 한대를 진흙처럼 부신다. 2. 방문주로 미술을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 전체배, 71년. 원문입니다. 번양문이고요. 빚는 방법은 백자치와 같으나 단지 호두로 대신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립법, 백미열말, 찹쌀 한말을 여러 번 씻어 밥을 찐다. 2. 찐 밥의 뜨거움을 15병을 부어 고루 섞는다. 3. 물이 찐 밥에 다 잦아들면 대자리 위에 펴서 한동안 식힌다. 4. 호두알 두구마를 누룩가루 한말과 같이 섞어 곧게 빚는다. 5. 미술에 넣고 고루 섞어서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 식료 찬용 전순위, 1460년. 6. 원문입니다. 6. 번영문입니다. 6. 다박상을 치료하려면 호두육을 찌어 술에 섞고 따뜻하게 보용한다. 곧 차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 조립법은 호두를 찌어 술에 섞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7. 번영문의 타박상 어떤 임상적인 부분을 치료하는데 호두주가 사용되었습니다.